회사의 아이돌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IPTV 월정액으로 보잖아요. 코랑 비슷한 개념으로 벌써 월정액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면.. 그런데 나는 아니는데 나는 이렇게 왔다가 딱 눌러서 500원 딱 뜨잖아요. 그걸 안 봐요 저런.. 난 좀 생도뜻긴 거 같아. 지금까지 그거를 다 무료로 봐왔는데 이건 갑자기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상주를 기다립니다. 이게 넷플릭스가 한 달 가입하면 한 달 동안 무료예요. 한 달 동안 콘텐츠가 무료고 한 달 이후에는 이제 유료로 전환돼서 그때 이후로 안 봤는데 드라마 이렇게 한 편 끝나면 통으로 보고 싶을 때 그냥 월에 만 원 정도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 그냥 끊어서 하루 종일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. 저는 드라마를 안 봐요. 그래서 저 요즘 라이브 드라마 1, 2회 보고 딱 이 드라마다 재밌다.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기다리세요. 안 봅니다. 공짜로 풀릴 때까지 안 봐요. 기다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끝까지. 넷플릭스에서 황현희 씨 싫어합니다. 공중파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플랫폼, 다양한 콘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이쑤시개도 넷플릭스랑 들어가서. 아니, 본인이 결제 안 한 권자면 돼. 이거 웃겠다. 내 거 결제하네. 아, 나 나오는데 보고 싶다. 아, 잠시만 기다리자. 김 기자님, 중요한 건 뭔지 합니까? 여러분들, 이 지식은 공수합니다. 어? 매우 중요한 포인트? 아무것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. 네, 지식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